안녕하세요. 캠리니를 졸업한 캠딩이 호이, 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폴딩박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캠핑 꿀팁입니다. 다이소 가성비 소품들을 활용해서 더 편리해진 폴딩박스를 만나보시죠. 호이, 쭈리 짜잔! 다이소에서 천원에 파는 고리들입니다. 하나씩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싱크대 도어거리입니다. 얇고 디귿자 모양으로 접혀져 있어 폴딩박스와 딱 맞습니다. 두번째 추천템은 S자 고리인데요. 천원밖에 안하지만 여러개가 들어있고 긁힘 방지 고무까지 껴져있는데요. 이 고무를 제거하시면 폴딩박스 상판과 벽 사이 틈에 걸 수 있습니다. 또 폴딩박스에 따라 맞는 사이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세번째 추천템, 유모차 거리는 폴딩박스 손잡이 쪽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 폴떼나 데이지체인, 인디언 행어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추천한 고리들과 네트망을 함께 사용하면 폴딩박스를 캐비넷 선반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캠핑장에 가자마자 설치하는 소품들, 서큘레이터, 랜턴, 미니 밥솥 등을 이 폴딩박스에 넣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나면 박스가 텅 비어서 아래쪽에 놓아줍니다. 싱크대 도어거리를 안쪽면에 두 개씩 걸어줍니다. 도어거리에 네트망을 걸어주면 1층 선반이 생깁니다. 그 다음 노르디스크 폴딩박스를 쌓아주는데요. 싱크대 도어거리가 두 폴딩박스의 크기 차이를 커버해서 더 안정감있게 쌓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면에 S고리를 걸어주고 똑같이 네트망을 하나 걸어주면 캐비넷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코펠이나 식기류 건조대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서브테이블 밑에 폴딩박스를 넣어두고 썼는데요. 차에 수납공간도 부족하고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훨씬 편하고 수납공간도 전칠공간도 넓어져서 너무 좋아요. 비슷한 폴딩박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폴딩박스에 선반을 달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캠핑 꿀팁을 알려드릴테니 구독 꼭 부탁드려요.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채널 구독은 호이와 쭈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